우리 교수님 이렇게 등장이 넓었구나 뭐 하는 거야? 자꾸자꾸 만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실감이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스킨십이 너무 없었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떨어져 떨어져 저리 안 가? 어허 조심조심 살살 그 몸에 내 집은도 있는 거 알죠? 야 이 자식아 개시도 안 한 몸을 네가 왜 만져? 어? 실망한 얼굴이네? 그분이 아니라서 그런가? 내가 언제? 그러면서 까긴 뭘까? 언제까지 까실 건데요?